만약에 백이 이렇게 살리면 요렇게 이제 한 칸을 떼어서 아 근데 그래도 살리네요. 그럼 흙도 이제 한 칸을 떼어서 다음에 백이 또 이런 데에 둬서 이 두 점을 제압하면 두텁기는 하지만 두텁기는 하지만 또 뭐 이쪽 어디를 이제 갈라치면서 또 둔단 말이에요. 여기 넘어간 것도 큰 실리는 아니지만 백도 중앙에 한번 더 손질을 해야 되는 거죠? 여기요? 뭐 안 둘 수도 있어요. 안 둬도 되나요? 안 두고 이쪽을 둔다면 이쪽을 두는 것을 그럼 연구해 볼게요. 나와 끊는 형태가 남아있기 때문에 이 자리나 아니면 한 발 더 요 자리 정도? 요런 식으로 둘 수도 있어요. 받아주면? 요렇게 두면 일단은 뭐 약간 좀 찌그러뜨리는 의미가 좀 있으니까. 네, 받을 쉽게 갑니다. 이미 좀 많이 득을 봤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. 물론 이렇게 둬도 뭐 당연히 이제 백이 괜찮죠. 뭐 두텁기 때문에. 흙도 하지만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실리가 있고 요 두 점을 압박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고 이제 좌변 모양을 깨면 여기서 이제 좀 어렵네요. 갈라치기 걸치면 혁공을 가서 백도 편하죠. 뭐 한 칸이나 두 칸 혁공도 가면. 흙이 이제 그렇게 두게 되면 여기 좌변이 다 백진이 되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이 자리나 이 한 발 옆에 이 자리. 이 둘 중에 하나 정도 갈라쳐야 될 것 같아요. 이 자리에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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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